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치성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부캐릭터를 60레벨을 만들어서 몽환의 섬을 사냥을 마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60레벨을 찍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가능성도 받고 그리고 부캐릭터를 60레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60레벨이 되면 실버레인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희귀 변신서가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2레벨 부캐릭터가 있고 55레벨이 되면 영웅합성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강철각반을 만들었습니다. 부캐릭터의 강철각반을 입지를 않았었는데 제가 시작 전에 한 4만 정도의 아데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 캐릭터는 한 50만 정도를 벌었었는데 부캐릭터는 한 44만 이 정도를 버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캐릭터가 있으면 우선 2시간만 투자해도 96만 정도를 벌기 때문에 아데나의 부족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아데나 부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60레벨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60레벨까지 하면서 리세마라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하더라도 60리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캐릭터는 어쨌든 시간이 나는 대로 하고 60레벨 이상 캐릭터 두 개 그리고 나머지 두 캐릭은 리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캐릭은 다일 캐릭을 키워서 68레벨 이상을 만들어서 오마네탑을 사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구 캐릭터랑 같이 두 개를 키우면서 느낀 게 요정 캐릭은 아무래도 필드나 초반에는 좀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키울 수 있지만 고렙이 됐을 때 오마네탑에서 사냥해서는 격수를 못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이 두 개 정도 있으면 오마네탑을 돌릴 수 있는 캐릭 두 개 그리고 몽환의 섬 돌릴 수 있는 캐릭 두 개 나머지는 리세 작업을 해서 영웅 변신이라든지 아니면 인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면 체계를 다 만든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도 이제는 리세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험들을 하느라고 저도 다이아를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한동안 이제는 다음 업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이아 작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이아 버는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0레벨을 빨리 키우십시오. 그리고 몽환의 섬을 돌리면 아데나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했습니다. 아데나는 이제 다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나 부족에서 해결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이아 버는 게 당연히 늘어나고 그리고 리세마라의 가능성도 이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뽑기에서 무료로 받는 뽑기에서 서큐버스 퀸을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이 좋으면 인형도 또 영웅 도전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합성을 하고 이제 영웅 도전을 이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